아들 아빠 함께 갯벌에서 세상에. 가자, 가자. 바닷가 가서 며칠도 좀 가고 소라도 좀 잡고. 가보자. 주은이도 좋아해요. 가자, 아들. 진짜예요? 그럼, 그럼. 갯벌 가서? 진짜예요가 갯벌을 진짜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같은데.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밀려, 이게 밀려. 아, 가족 총출동인데? 어머니, 그런데 오늘 너무 일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아, 이런데 체험학습장이야. 아, 고고해. 고고해, 고고. 고고해, 고고해. 고고해, 고고해. 오늘 하루 종일 쉬지 못했어. 가족이 얼마나 좋냐, 그렇지? 아, 지금 사람들이 캐고 있네. 어. 이쪽으로 가볼까요? 어, 봐보자, 봐봐. 아, 이리 오세요. 아, 이리 오세요. 반영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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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마, 친구.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영하세요. 반영하세요. 반영합니다. 반영합니다. 엄마, 친구 총학자. 네. 여기는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청제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입니다, 양식장. 아.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 바지락하고. 귤. 귤. 감태파래. 모처럼 우리 또 인수방이 이렇게 와가지고. 네. 도와주니까 너무 좋네요. 많이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가 나요? 왜, 왜. 잘 빠지지. 고흥의 딸이 이러면 안 빠져요. 고흥의 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다 아무도 안 빠져. 가벼우니까 가네, 가벼우니까. 어머, 여기 있다. 넘어지겠다. 넘어지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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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에이. 아니, 무슨 삼천. 삼천평을 뛰어. 야, 나 안 했다며. 아들아, 중심 잡으라. 점점 들어가요, 여기. 중심 잡고. 아니, 뭐야. 저 그라운드에서는 팔팔 날더니 빠래 오니까 완전히 이물 못 쓰네. 아, 이게 전부가. 아, 좋아.